부러졌어 아하 별게 다 고장나네 하이 하하하하 굿 야 굿 이즈 브로큰 카세트 변기 핸디 고장나서 유튜브 유튜브 하하하 우리는 새로운 스페을 찾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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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움직였다니 부러졌나 야 여행 중에 다양한 회사에 다 와보네 폴란드에서 도메틱도 가보고 스페인에서는 캠핑카 술이 없죠 욕구 네 olha 고맙구 한국 네 네 네 네 저 자막에서 발원한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은?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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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기를 도와줄게요 자, 자, 그럼 저녁에 돌아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부속이 없다고 하셔서 다른 곳을 알려주시면 돼 이따 가봐야지 갑시다 뭐 이렇게 고장이 다진 않아? 이것저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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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어렵네 이걸로 통화하기 부석이 없는데 부품을 알아서 가져와라 여기도 안되고 아.. 이거는 캠퍼밴이고 아.. 아.. 모터홈 이렇게? 이렇게? 네 오케이 이걸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갑시다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없으니 물어 물어 세번째 회사 여기는 모터홈이 엄청 많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손이 괜찮은데 이 네 네 네 네 네 네 세계나 네 네 세비야는 3-4일 정도 더 일어났습니다. 음.. 뭐지? 이 부속! 이게 끊어졌어. 그런 사람이 또 있나? 이거 지금 찾아주시려고 여기저기다 전화하고 5분만 기다리라고 해서 구경하는데 재미난 거 되게 많다. 그러네. 되게 많다.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 좀 다르긴하다. 두껍고. 얼마야? 55유로? 어쩐지 스페인 친구들은 거의 이 모양을 다 유리창에 부착했더라. 알과로? 알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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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날. 통화하고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또 사러 가고자. 오, 마음날. 알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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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얻으면 여기가 또 사러 가고자. 여기가 또 사러 가고자. 네. 오, 마음날. 오, 마음날. 오케이?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한 분. 감사합니다. 알바로. 바이바이. 바이. 친절하신 분을 만났어. 여기서 어지간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가야지. 월요일날 문자를 준대. 나이자. 물어, 물어. 세 번째 캠핑카. 여기가 캠핑카 판매업체야. 제조업체야.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캠핑카 회사 같아. 상품가도 엄청 간단해. 갑시다. 어디 가요, 우리? 이번에는 네. 뒷타이어 모로코에서 공기주입구 교체하니라고 타이어 빼다가 그 친구가 부러뜨린 너트. 볼트라고 하는 거야. 너트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타이어를 잡아주는 그게 하나가 부러졌어. 당신도 알지마. 허브스페이스의 볼트거든? 어. 근데 왜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허브스페이스 자체를 떼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친절하신 알바로 이분이 여기저기 물어보더니 알려주셨어. 이리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오늘 가서 물어보고 이게 이대로 달려도 되는 건지 다 그냥 허브스페이스를 떼버려야 되는 건지 수의가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 알죠. 우리 세비야에서는 마치 바르샤바에서 이것저것 거치고 냉장고 거치고 막 이런 것처럼 병행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여행과 생활을 갑시다. 갑시다. 세비야. 또 다른 외곽 공장지대로 왔어. 외곽 공장지대로 왔어. 들어갈 수 있나? 잘 찾아온 거 같네. 저기 캠핑카 뭐 수리하고 이런 데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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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기로 열심히 소통을 시도했으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월요일날 다시 오라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오길 까요 했더니 그러래. 하나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저분 말로는 네 개로 달리는데 문제없어 계속 그러시는데 일단 월요일날 다시 와봐야지. 여보 네 일단 철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막 평상시대로 마사진 것 같아. 갑시다. 갑시다. 세비야 시내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 음 음 음 우와 봄 맞네 우와 꽃 이쁘다 저거 뭐야? 벚꽃 같은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제주 왕벚꽃 저는 아니겠지만 저긴 뭐야 아직 공부가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대충 보고 다시 오자 네 저기 강이 있을 거야 네 아마 콜럼버스 때 15세기 뭐 이럴 때 16세기에는 여기서 내륙 항구가 있어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갔대 그래서 발전한 도시야 근데 이게 아마 퇴적이 많이 되면서 내륙 항구가 쇠퇴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거야 세비야 대성당을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가보고 있거든 세비야에 오면 세비야 대성당은 무조건 타볼걸? 세비야 안 될 것 같아 세비야 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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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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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 이제 한걸음 한걸음이 다 집 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으 그 전에 문베르 때 동네 구경 좀 합시다 무료 캠핑장 정말 대박 아니야 지금 물 받아 가지고 빨래 몇번 했어 삼평이 는 쇠 보인다 우리가 처음에도 적이 있었어 그때는 덥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워 으 으 자 무료 물 받고 물 버리고 카세트 변기 비우고 으 으 8시 인데 지금 해가 쨍쨍해 아까 일곱시까지 햇빛이 쨍쨍해서 빨래도 그때까지 막 바짝 말리고 1시간이면 다 말랐어 처음 억 어 이게 병숙고 하는 건가 제 익숙해 줘야지 모로코의 3 2 거위 러시아 그것 우론 마구자비로 펄 lone 써가지고 으 그냥 주택가 am 4 아 어디 광주 금 기어에 추택 가 세비야가 스페인의 에研 번째로 큰 도시란 말에 마 드리 드 바르셀로나 바렌시아 세비야 그냥 마음이 우리 한국집의 동네 여기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 예전에는 새로운 도시에 가면 와! 막 그랬는데 살짝 줄어들었어 한국 들판에서도 많이 보던 아 그 냄새가 훨씬 난다 나도 모로코 황무지보다 이런 게 좋아 아니 왜 스페인에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야? 저기도 레스토랑이네 타파스 바 조금만 더 가보자 이거 동네 이사 왔는데 한 박수만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여기 이사 와서 이렇게 걷는 거 같아요 그냥 진짜 완전 주택가네 재밌지 않아요? 어 이런 거 얼마나 재밌었어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고 이런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삼평타 그러지 않느냐 불가능해 그리고 사실 대도시에 들어가면 좀 힘들잖아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길에는 대도시도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작은 마을에 가보자 했던 취지하고 왔네 그냥 사람 사는 동네들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5시 5시 wannabe 5시 5시 신혼식 6시 몸짓으로 알아들어야지, 입 빠진다는 것 같아 와 여긴 뭐 식당 옆에 말들이 지나다니냐? 예예 번역기 신공 모르겠어, 구글맵 네, 그리고 타파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네 트래디션의 스파니스 스파니스 특이한 아주 특이한 스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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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시켰어 맥주는 1유로 40센트 굉장히 가성비 좋다 그 다음에 하몬 일단 3유로 제일 작은거 그 다음에 돼지볼살 3유로 오징어튀김 3유로 자 일단 그렇게 시켰고 먹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한걸? 공짜 하몬 올리브 세르베이자 와 여보 먹어봐 꿀물 맛이 나 그니까 자 이번엔 화이트와인 되게 특이하네 이때까지 마셔보지 못한 화이트와인 마셔 좀 거칠어 이거 소주 같다고? 이게 확실히 여기서 직접 양조한거라 일반 와인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 예전에 할머니가 집에서 술 당으셨던 그 맛이야 막걸리 뜨면 위에 뜨는 청주같아 와 스페인에서 첫 외식 두껍네요 맛있어 맛있어 와 슈퍼에서 팔았던거랑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나 그거 뭘 먹은거지? 1유로짜리하고 완전히 달라 다를수 밖에 이게 3유로인데 3유로인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여 먹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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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쩍 진짜 투구 푹 부었다 다 부셔져 의 양념이구 와 저분이 지금 계속 물을 신경써서 맛있냐고 물어봐서 근데 아까 이렇게 부사기하느라고 근데 이게 가성 기능인데? 어떠십니까? 야외에서 먹으니까 아직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아내분께서 어떻게든 멘트를 칠려고 노력을 하셨다는거 맛있게 먹읍시다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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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스 굿, 에브리띵 굿 유아 올 서 굿 지금 멘트는 너무 아저씨 같애 하하 할 수 있는 바리가 볼까봐 그냥 봐봐요, 이제 체크패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건 엉 룰루룩이 왜 이래? 룰루룩이 왜 이래? 룰루룩이 왜 이래? 진짜 이쁘다 잘 만들었다 타이 좋은데? 이거 봐 이건 뭐야 와우 와우 너무 많이 씻어있었지 와 진짜 여기 정말 좋아요 아 아 한 번씩 너무 많이 씻어있어 너무 많이 씻어있어 너무 많이 씻어있어 너무 많이 씻어있어 안사 미쳤빠 뭐지? 봐봐, 더 자세히 원할 수 있다면 오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국인 아, 아주 아날로그 아날로그 우리가 디지털 아이준에 그리고 우리 아이준에 있는 아이준에 있는 아이준에 아이준에 있는 아이준에 아이준에 있는 아이준에 route 진짜teen통에 다시 마이준에 아이준에 예, 셈이 이 시스템에 tienen 에어컨 아이준에 아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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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준에 пом groun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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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3, 2, 1 우리도 갑시다 이 친구도 간대 난 아직 유튜버가 안되나봐 즐겁고 유쾌하게 대화하는 걸 촬영하는 건 참 어려워 미안하기도 하고 헬로우 얘도 고장 모터가 주저앉았나보네 저건 내가 고칠 수 있어 하도 달렸더니 내려앉았나보네 여보 고장난 거를 세비아를 떠나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갑시다 이비인후과도 갔다가야겠어 이상해 번역기에 이비인후과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구글맵에 치니까 많이 나오던데 내일 가야될 것 같아 근처야 바로 정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다 이게 주행중에 무게때문에 내려앉았나보네 이게 주행중에 무게때문에 내려앉았나보네 이게 주행중에 무게때문에 내려앉았나보네 이게 소리가 나나봐 이걸 플러스좀 올리면 되겠네 이걸 플러스좀 올리면 되겠네 여보 여보 돌려봐 됐다 소리 안나지 됐어 오케이 오랜만에 올라와보니까 좋네 먼지 제거로 해야겠다 먼지 제거로 해야겠다 됐어 여보 아까 4암페아 밖에 충전이 안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가전제품 다 쓰면서 지금 몇 암페아 충전 되는지 봐줘 괜찮은데요? 비슷해? 아닌데 분명히 더 아 시간이 좀 걸리네 똑같은데 그니까 냉장고가 지금 컴프레서가 돌아가나 끝 끝 휴식 고생했어요 여보 외출 3평이 타고 아프다팠어 이러면 보통 유튜브 하는 분들은 다시 찍겠지만 우리는 그러고 없다는거야 문자가 왔어 우리 카세트병기 손잡이 부러져가지고 그때 갔던데 마지막 갔던데에서 한 일주일 걸린데 발렌시아에서 그 부석을 보냈는데 그래서 세비아 다음에 말라가 간다고 내가 얘기해놨더니 그분이 말라가에서 고칠 수 있게 거기다가 보내놓겠다고 이번 주 말쯤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기 안하고 떠나야 되니까 이 마을 탐방을 한 번만 더 합시다 스페인에 왔는데 뭐 추러스도 안 먹고 이게 스페인지 굴의 공설운동장 주차장인지 저기 맨날 축구하고 애들 그러니까 추러스 하나 사먹고 마트 갔다 옵시다 내일 이 정들었던 우리의 주차장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스페인 이런 무료 주차장 많을거야 잠깐만 가기 전에 물 좀 버리고 물 버리는 데에다가 딱 맞추고 누르면 되지요 물 버리기 끝 참 쉽죠? 이제 마을 탐방 시작 마을 이름이 뭐라고? 운베리 때 어떻게 오오오 내가 제대로 찾은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엄브렐라 라고 나오더라고 마을 이름이 우산이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나라도 우산동이라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카메라에 담진 않았지만 자주 산책을 나갔던 길 이런 동네 자 이제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안 가본 데에요? 응 똑같은데? 그냥 재미난 거 있는지 잘 보세요 네 와 집안에 손잇단 키나봐요 조금만 정원 같은데 스페인은 집 좋은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한데? 하늘을 보면 완벽한 스페인 하늘이다 날씨라 이거 봐 와 이거 나무가 이거 선인장인가? 청소년들도 되게 많고 애기들이 많아 뭐야 이건 오 여기가 더 중심가 같은데? 우리 동네 이런게 있었어요 어 사제복장이 여기지 못하겠네 아 바로 여기서 가깝구나 여기까지는 와봤는데 우리가 어딘지 알았어 이제 동네 알았어 다 알았어 파파스파 갔다가 집에 가는 길 여기가 친절했던 구멍가게 오늘도 동네 식당 오늘의 첫 번째 요리 간바스 알 알 히로 어떻게 익나? 마늘이 많이 들어왔어 마늘이 많이 들어왔어 응? 나왔어? 나왔어 현지에서 먹어봅시다 짠 짠 짠 짠 짠 짠 역시 또 짜 먹어봐 빵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음 맛있어 간바스 뭐였더라? 마늘 간바스? 하하하 역시 마늘 간바스는 스페인에서 먹을 거 맛있어 맛있어 오늘도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먹어봅시다 우리 동네 맥주 고로케 고로케 한국에서 먹는 고로케 하고 싶어 그냥 고로케 아, 이번에는? 응 아, 이번에는? 응 아, 이번에는 고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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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전혀 안당기지만 날씨가 쨍쨍해서 그런지 별이 뭐 이런 모로코 수준인데 어둡습니다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쥐칩! saturated 이제